자 이번에도 고민사연 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제목이 33세 공무원 낙방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제가 많이 있는 고민 사연들 중에 공무원 낙방에 관한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어 참 힘들죠 저도 공무원을 오랜 시간 준비하고 낙방을 많이 보고 눈물 젖은 빵을 많이 먹었던 사람으로서 공감이 갑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심이 기울이고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아무리 무제한 요금제 시대지만 데이터 써가며 이렇게 읽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33세 남자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기술직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간발의 차이도 불합격했습니다 아 억울하겠다 면접 후 최후 통보 불합격 지난 공부한 시간을 돌이켜보면 미친듯 열심히 했습니다 영어를 너무 못해 합격한 친구가 일주일에 꼭 한 번씩 봐주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떨어졌죠 1년 대 심심하실까봐 제 삶의 쓸데없는 썰을 풀어보자면 21살 군대 산병 때 마지막 연애를 해보고 쭉 솔로였습니다 군 전역 후 조선서에 가서 아무것도 안하고 5년 동안 일만 하고 돈만 모았습니다 현금 1억이 넘는 돈을 모았을 때쯤 사고를 당하여 조선서를 그만둡니다 그 위에 말씀드렸던 친구의 권유와 저의 바람으로 전문대학에 입학 모아둔 돈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대학을 가게 된 것이죠 산업기사 2개와 학점 4점을 만들고 전문대이고 나이가 있다 싶어 커말 1급과 토익종수 700점을 만들었습니다 졸업할 때 31살 취업을 여로고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 때문인가라고 생각하고 여유자금으로 대학에서 취득한 자격증과 관련 있는 공무원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빠 지금 상황은 공무원 준비 전 어머니 집 마련에 6500만원 들어갔고 이것저것 준비한 데 쓰고 2천만원 조금 안되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르바이트식으로 저를 음식해주는 일을 하고 계셔서 최저시급 받으십니다 부모님에게 드린 돈은 이미 제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2천이 제 전부입니다 33살에 말이죠 야 효자시네 내년에 공무원이 되더라도 돈을 가지고 있다가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니 좀 드렸습니다 월급이 적은 건 알고 있으니까요 안되면 정말 절망적인 것 같아 드렸습니다 친구 5명 중 저만 장가도 안 갔거든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누구시지? 유튜브 채팅이 안된다고요? 반갑습니다 누구십니까? 원래 공무원 준비할 때가 자존감 바닥이라고 하는 말이 맞다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뿐인 어머니는 제가 몇 년이 걸리더라도 계속 준비하길 바라십니다 나이도 있고 내년도 걱정되고 주인은 다 장가가 오고 연애에 관심 가는 건 아니지만 실패했다는 생각에 잠이 하나 이렇게 올려봅니다 장가 못 갔다고 칭얼거리는 게 아니라 뒤처지고 있는 기분의 배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휴 힘드시겠다 자 오 잠깐만 트위치 누구시죠? LSH0108이 누구시죠? 자 사연 잘 읽었습니다 아 참 참 저 기분이 참 뭐 같아 여러분들 최종에서 떨어진다는 게 기분이 참 뭐 같습니다 저도 경찰 공무원 시험 최종에서 두 번 납방한 사람으로서 저 마음이 100% 이해가 갑니다 진짜 정말 악무 같은 꿈을 하도 해도 두 번씩 꿔요 젤백에서 떨어지는 꿈을 일주일 내내 꿔 본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누구지 모르겠는데요? 누구지 모르겠는데? 난 도네이션 안 한 사람 모르겠는데? 저한테 도네이션 안 한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한테 도네이션 안 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도네이션 한 사람은 잘 기억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 정말 힘들겠다 이게 이분 같은 경우에 아예 공부가 아예 안 되는 사람도 아니고 필기 합격하고 최종에서 떨어진 사람이잖아요 작년에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참 남의 인생 가지고 이라저라 할 수 없지만 저는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분이 공부에 아예 재능이 없는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에 완전히 재능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대신에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음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부를 해라 내가 해라 말하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건 아니지만 어 기술집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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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무슨 일을 할 것인데에 대해서 대해서도 준비해라 저 같은 경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2년 했어요 안 됐어요 서른 다섯이잖아 그러면 지금 가진 자격증이나 이런 거 시설공단이나 아니면 아파트 관리지 이런 거 알아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서른 다섯 살이면 충분히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2년을 정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2년 2년만 그래서 안 됐을 경우에 어 아 융합님 좋은 얘기입니다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은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위에서 결혼을 하라고 얘기하더라도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웃긴 게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건 모르겠는데 행복하게 안 사는 사람도 좀 많으니까 함부로 해라 안 해라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했기 때문에 너도 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야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님이 어 공무원 준비할 때 대비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대비가 안 돼 있어요 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도 중부하시고 안 됐을 경우에 준비도 하셔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선 다섯 살 할 수 있는 게 시설 관리 그리고 아파트 관리 아니면 보안업체 이렇게 알아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전 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되 어 영어를 철저하게 준비해라 철저하게 준비 음 영어 80점 목표로 이게 이분도 아마 영어가 지약이신 분이야 영어가 보니까 자 불합격 면접 후 최후통방 불합격 여러분 공무원 시험은요 김동희도 아시지 부르겠는데 최종까지 가면 몇 명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명 10명 뽑는다고 치면 어 면접까지 가면 12명 3명 남아요 그럼 10명 붙고 3명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대다수는 붙고 소수가 떨어지는 거죠 얼마나 억울해 그러면 내가 뭐가 부족하길래 그래서 영어를 무조건 마스터 하셔야 돼 영어를 지금 떨어졌을 때 영어를 어 사연자분 잘 들으세요 영어를 무조건 마스터 하셔야 돼 영어 영어에 오해 공을 많이 기울이셔야 돼요 다른 과목은 기본만 해도 점수가 나오잖아요 영어는 더 하셔야 돼 영어는 영어 때문에 장수상 대고 못 보는 사람도 여러 번 봤습니다 경찰 시험도 예전에 영어 때문에 과락 먹고 하는 사람도 여러 번 봤어요 영어를 잡아야 돼 영어부터 먼저 잡으셔야 돼요 영어만 잡고 하면 충분히 안전된 점수가 나와요 기술직이면 그렇게 경쟁률이 많이 높은 게 아니잖아 그리고 어 세번째 기술직 시험을 볼 때 지역 지방직 가리지 말고 다 봐라 기술직이 보면 지방직도 국가직 있어요 이게 시험이 날짜가 다 다릅니다 시험 날짜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시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분도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하세요 이분도 아마 그렇게 했겠지 네 국가직 지방직 다 치세요 그래도 지방 그래도 여러분 기술직은 나은 게 뭐냐 하면 기술직이라는 게 자기증이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낮아요 다른 시험보다 할만합니다 그래도 좀 할만해요 일반 그냥 공무원 일행 시험보다는 할만합니다 영어를 철저하게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과의 비교를 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공무원 공부하신 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야 공부할 때만큼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결혼하든 이혼하든 내 할 바 아닌 겁니다 근데 꼭 보면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 아니 그 친구 나머지 친구 결혼한 거랑 결혼하는 거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럼 결혼하면 다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유난한 이걸 바꿔야 돼 융합니까 아시겠지만 결혼하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혼자 살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사연자분 잘 들으세요 혼자서도 즐겁게 살 수 있는 거고요 결혼해서도 불행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엔 결혼해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어 부자가 아닌 이상 없는 살편에 대출받아가지고 결혼하겠죠 어 그럼 평소 빚갚으면서 결혼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행복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연자한테 중요한 거는 타인과의 비교와 자기지심이야 어 자 뒤처지고 있다면 생각하면 안 돼요 어 아니 뭐 앞서가면 상대방이 앞서가면 어떻고 아 그래요 일단은 상대방이 뭐 앞서가면 어떻고 잘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래봤지만 몇 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비교도 하지 마시고요 난 나대로 가시면 돼요 어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난 나대로 갈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비교하시면 안 돼 공무원 공무원 시험 떨어졌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시험이야 사연자문 내가 그런 얘기 해볼게요 그 시험이 뭐 그렇게 대단한 시험입니까 그 시험이 어 아니 그래봤자 그래봤자 박봉에 어 박봉이잖아 박봉 평생 그 조직에 꼰대들하고 뒤맞추면서 묶여있어야 되고 굉장히 불합리한 조직에다가 어 저번에 제가 그 시골지역에 일하고 있는 그 여직원분 얘기했죠 굉장히 불합리한 곳이잖아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곳이잖아 어 대단한 곳이면 모르겠어 쉽으로 아무것도 대단한 게 없어 뭐가 대단해 어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사연자문 중요한 건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만 생각하는 거야 주변 사람 결혼하고 자시고 내 할 바 아닙니다 그건 내 내 공무원 시험 그 사람들 그거 안다고 해서 내 공무원 시험에서 점수 더 올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붙고 나서 내가 거기서 일하면서 적응하면서 알아도 되는 문제야 일단은 시험을 치는 공무원 수험생 입장에선 가장 중요하냐 외부의 소식과 나랑 아무 사이가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어 공부 그러니까 공부에 연관이 없는 것들은 싸그리 다 없어버려야 돼 주변에 나한테 방해를 준다거나 나한테 별로 그렇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들 그냥 알아봤자 아무 쓸모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걸려야 돼 가차없이 가차없이 걸으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필요해요 이거는 공무원 시험 떨어졌다고 공무원 시험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되고 나서도 그렇습니다 남이 어떻게 살든 남이 결혼하든 말든 집을 샀든 뭐든 저랑은 뭐 크게 상관없는 거예요 어 어 어 어 어 어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시고요 너무 마음 두지 마시고 관심 더 주지 마세요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 이번에 한번 영어 준비 철저히 하시고 제대로 한번 준비해 보세요 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이 수험 생활이 힘들다는 거는 이 수험생활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고충이라는 건 일반 사람들이 못해 줍니다 이 공무원 생활 공무원 수험생활 얼마나 이게 참 늪갑고 참 기하가 없고 사람 어 어 사람 피뽀아 먹고 어 토악질 안 시험 이제는 해본 사람이 알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외부의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마시고요 현혹되지 마시고 어 이번에 제대로 한번 준비해 보시면 저는 어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아픔 지난 최종 불합격 아픔 뒤로 하시고 어 다시 한번 정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원래 공무원 생활 수험생활이 힘든 겁니다 외롭고 어쩔 수 없어요 이 길을 택한 이상 다시 심기일전에 산호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다 잡으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꼭 결실을 맺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고미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도 obstacles ành elevator 가 wand noch şu вы Source reminder 감사합니다.